오늘 대구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육정미 의원은 대구시가 대구컨벤션 뷰로와 엑스코 통폐합을 추진하며 고용승계를 보장하지 않으려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이에 대구시는 4단 법인과 주식회사의 통폐합에는 고용승계에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. 또 유기원은 박정희 기념사업과 관련해 구미에 박정희 생가와 새마을 테마파크가 있는데, 1시간 거리인 대구의 기념사업이 왜 필요하냐며 공론화 과정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. 이동욱 의원은 대구시의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안이 단 석 줄로 구성돼 매우 부실하다고 꼬집었습니다.